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품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매월 1명씩 추첨해서 화면에 보이는 당구용 큐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구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잘 정리된 당구교제가 필요할텐데요 당구박사가 만든 당구박사 당구레슨마스터앱은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최고의 당구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화면 중앙 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면 내가 몇 번 연습했는지 표시해서 다음에 연습할 때 참고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브롬달, 쿠드롱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의 실전 공략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당구교제는 보통 300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배치도가 300개 정도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가격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선인 것 같고요 당구박사 당구레슨마스터앱은요 3쿠션 배치만 현재 600개 이상 들어있고요 프로 선수들의 실전 공략법, 난구풀이 문제, 점수별 필수 연습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중요한 배치에는 동영상 해설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당구교제 한 권의 값에도 못 미치는 17,000원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시한지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현재 50 다운로드가 되었는데요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큐를 선물하는 이벤트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싼 큐는 아니지만 개인 큐로서는 손색이 없는 큐입니다 당구박사도 이와 비슷한 모델을 개인 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력이 나쁘지 큐가 나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당구 연습에 필요한 최고의 당구 교제 앱도 구입하고 개인 큐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앱만 구입하면 당구박사가 모르니까요 구입한 후에 사용한 소감을 플레이스토어에 리뷰로 남겨주시고 당구박사에게 이메일로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다고 알려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동영상 하단에 있는 상세 설명란에 남겨 놓을 수도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화면에도 당구박사의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월 말일에 추첨을 하고 그 결과를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고한 후에 연락드리고 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로만 광고하고 그 외에 광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지난 2월부터 앱을 출시한 기념으로 경품으로 상금까지 드리는 이벤트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당첨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